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소핑몰 상세페이지의 일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할 내용은요. 아기들이에요. 아기들 의류를 한번 들어 왔는데요. 아기들 의류 관련돼서 코트도 있고 그리고 점퍼도 있고 원피스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할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타이틀이에요. 타이틀바 타이틀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에요. 얘를 갖다가 캡쳐를 받고 포토샵으로 와서 열어주시고 컨트롤 붙여 놓고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 부분은 제가 삭제를 해버릴게요. 밑에 부분을 삭제를 해버리고 하나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색깔을 일단은 제가 스포이드로 똑같은 색을 한번 따 볼게요. 그리고 반원이 3개죠. 일단은 원을 하나 그려 보도록 할게요. 원을 10두기를 누르고 드래그 해야 정원을 그려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디트 필로 포그라운드 칼라로 이렇게 채워놔주세요.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선택하시구요. 알트 키를 누르고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또 추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스포이드로 색깔을 딸게요. 사각 선택 도구 선택하시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절반만큼만 넓게 선택을 해줄게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녹색을 갖다가 에디트 필로 채워놨어요. 네. 어때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잘려있죠? 잘린거는 폴리곤 라소 툴을 이용해 볼게요. 폴리곤 라소 툴로 위에 부분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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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삼각형 만들고 딜리트 누르면 잘라지는걸 알 수가 있을거에요. 그 다음 여기 동그라미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다시 레이어를 추가하고 원툴로 원형 선택 도구로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흰색으로 포그라운드 칼라를요. 흰색으로 만들어 놓고 OK 눌러놓고 에디트 필로 이렇게 채워넣어 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D 선택 해제하고 이동 툴을 선택하시구요. 알트키를 눌러서 총 둘레 여섯개를 그죠? 제가 여섯개를 복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둘레 여섯개 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간격이 좀 안맞은 것 같죠? 일단은 여기 위에 있는 원하고 밑에 있는 원을 갖다가 맨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레이어 보시게 되면은 4번이네요. 그죠? 4번 맨 위에 있는 거고 그리고 4번 카피 5번 이렇게 맨 아래에 있죠? 얘네들을 12키를 눌러서 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 옵션에 보시게 되면은 온라인 정렬이 있어요. 정렬 중에서 가운데 정렬 그리고 간격 조절 하는 거 있죠? 그리고 간격을 갖다가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맨 위에 있는 원과 맨 밑에 있는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간격이 쫙 맞아지게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원피스 아이템이라고 글자 써서 제목 타이틀바를 완성을 시키면 되겠어요. 어때요? 간단하면서도 멋지게 만들어봤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